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또 다른 물건이 있어요 아! 이건 스크르피언의 물건이예요! 오! 여기 있는 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뭔가가 잡혔어요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잡혀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물고기가 움직입니다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잡혀있었습니다 와우! Look at this!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망둥어같이 생긴 물고기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전어같이 생긴 벌치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작은 이 물고기는 바로 농어의 새끼입니다 샤이넬 펄치라고 합니다 생긴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플랫헤드 피쉬라고 이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가미 쪽에 달린 지느러미 자세히 보시면 끝쪽에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가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만지게 되면 손을 빌 수가 있어요 피가 나거나 또 상처 때문에 임팩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데 저날은 제가 장갑을 안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는 못하고 신발을 이용해서 물속으로 다시 살려줬습니다 작은 고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농어 새끼를 임시 어항에 집어넣고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시 어항 안에도 작은 꽃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꽃게가 농어를 잡아먹으려고 꽉 잡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잡았어 잡으면 안되고 아 귀엽다 하고 있어봐 크랩스트로 한번 올려볼게 응 조심해 looky come on fish's here you have to practice it's this fishy it's a little okay can't ask wii 와 드디어 꽃게망에 레드락 꽃게 두마리가 잡혔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불가사리들도 몇 마리 붙어있었어요 지금? 이거 계속 먹자 수고하실 때 진짜 돼 미셔 여성이나 여성이잖아? 여성이잖아 여성이잖아 길아, 봐봐 보여줘 와우 너가 붙어있어 너가 붙어있어 여기가 레드록 크랩이야 레드록 크랩? 저희는 레드록 크랩들 돌 속에서 살고 있는 레드록 크랩 두 마리를 잡았고요 크기가 가져가도 충분할 정도의 크기였지만 좀 더 큰 거를 잡아보고 싶어서 다시 다 놓아주고 다시 한번 틀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더 던져볼게 저희가 잡은 농어 새끼도 죽기 전에 빨리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멀리 던져야돼 조심해 조심해 예스, 가어있어 바이 그리고 바로 던져놓은 통발을 다시 한번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빨리 빨리 뭐가 잡혔을까 궁금하네요 헉? 오, 피시! 오, 피시! 어, 피시! 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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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또다시. 뭐지? 뼈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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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쌔 같은 거 있어. 머리에. 그치? 오! 오! 베돌아치다. 베돌아치. 뭐지 베돌아치? 이번에 건진 통발에는 레드락 꽃게 두 마리와 이름을 자세히 알 수 없는 미꾸라지 같이 생긴 물고기가 잡혔어요. 제가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베돌아치라는 물고기인 것 같았어요. 꽃게는 배 부분을 보면 배가 배 모양이 둥그렇게 생긴 꽃게는 암케이고 그 다음에 배 모양이 굉장히 샤프하게 뾰족하게 생긴 꽃게는 수컷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암컷 꽃게예요. 배 모양이 둥그렇게 생겼죠? 뼈쌔. 이거, 레드 록. 그리고 여왕의. Look at this. Round. The belly is round, right? Female. So we have to immediately... Religion. Look at this! Slimey. Look at this. Slimey. It looks like a jungle. Oh! This guy has a tail. Look! The man wants to touch the ear. 물지 않았어? No. Now I want to touch the ea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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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at this. Got him. Whoa. Whoa. Slowly. Slowly. Okay. Daddy, there's something to try again.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Daddy, daddy. Look at this. Daddy, daddy. Look at that. Daddy, we got something. 살려줄까?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발견한 임시 거왕에 집어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Look a lot. He has patterns on him. Like diamond-shaped patterns. In Korean name is like bedorachi. Or some kind of type of eel. Like a miiii. Like a miii. Yeah. It's a miii. Hey, look. The starfish mood. It's a miiii. It's a miiii. Yeah, I know. We're catching a lot of fish today. Oh, yeah. Tongbal is so good. Okay. Can't catch them. Yeah, let's leave it for a little bit in there. There's some algae. Like a seagrass. Here. Can I go? Oh, my God. My brother is going to catch some crabs. I don't think there's any. I don't think there's any. 꽃게망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지 꽃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빨리 건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거예요. I wonder where we're gonna catch. I don't want to catch this guy. Look at this guy. He's slowly under him. Can I see the face? Don't close. Turn up too much. He is like an eel. Look back. He has little tipsy spines. Oh, yeah. He has little bits of teeth. Just a little bit of teeth. I don't know. I don't know. Yeah. I don't know. Well, the fish was still stressed. She was quickly on the wildlife of the animal farm. Bye, African fish. Bye, African fish. Let's get it. Go, African fish. Go, African fish. Go, African fish. Hi. Go now. 20분 후에 다시 한번 통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레드락 꽃게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개망에서도 레드락이 잡히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는 레드락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바로바로 넣어줬습니다 레드락이 잡히고 있네요 레드락이 잡히고 있네요 레드락이 잡히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건조 올린 통발 안에 펄치 두 마리 꽃게 두 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레드락은 잡히고 있네요 레드락은 두 마리 보기 못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에 물을 호수할 수 있습니다 레드락이 잡히고 있습니다 레드락은 외라야 멈축을 사용하시네요 레드락이 잡히고 있습니다 레드락을 사용하시네요 레드락 안에서 레드락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네. 잘해주세요. 이 핫도그는 정말 슬림이네요 이 핫도그는 이 핫도그 이 핫도그는 이 핫도그 이 핫도그 여기가 더 큰 거에요 여기가 더 큰 거에요 여기가 더 큰 거에요 이는 더 큰 거에요 또 다른 거에요 꽃게 아랫배 모양이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은 숙회를 의미하는데 암컷이 아닌 숙회는 저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크기도 충분한 사이즈가 됐었고 하지만 저희는 너무 많이 그전에 잡아서 질려서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그냥 살려줬습니다 오케이 물이 다시 찬다 그리고 방금 잡은 펄치 전어 새끼 두 마리도 바로 방생해 주기로 했습니다 빨리 살쪄 물고기 방생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아이들과의 해명가 모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솔렉아 후기 오가 좋은ération 너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